벅스 뮤직 가족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B. Yes Sir 반갑습니다 저희 B.A.P가 첫 번째 미니앨범 노멀씨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타이틀 노멀씨는요 9화가 깨인 사운드를 플러스오버한 곡으로써 영국이 형과 젤루분의 사투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힙합과 댄스 음악 그리고 마음을 적시는 발라드까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B.A.P가 진짜 멋진 남편이 돌아왔으니까요 저희 무대에서 오늘도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벅스 가족 여러분들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뮤직비디오 현장을 담은 스페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A.P 첫 번째 미니앨범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우리 B.A.B. Yes Si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